우선 공기가 달라, 높아서. 그리고 우리 칼리스턴? 칼리스토. 칼리스토. 이름 몰랐잖아, 탈락.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누나가 그럴 수도 있어. 누나야, 누나. 소녀시대 누나야. 칼리스토 너도 비싸지만 나도 비싸. 토라니까. 칼리스토. 우와. 우와. 네가 멀리 보고 허벅지를 딱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 자, 발 뒤꿈치로 말벨 한번 톡 쳐보세요, 톡. 한 번 더 톡. 그렇죠. 그렇지. 잘하죠, 잘하죠. 이제 칼리스토이랑 칼리스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우쭈쭈쭈. 칼리스토 탈락 쓸 사람. 여기야, 나야. 여기야. 저 탈북 왔어요, 탈북. 진짜 수지도? 그러면 칼리스토로 4행시. 자, 먼저 컷.